한글자막 by 한효정 항상 본 적이 있나요 전 있어요 바지랑이 같은 색깔이죠 텅 빈이 벤치에 그대가 보이네요 투명하고 연기 같긴 해도 넋이 나가 날 보면서 모두 미쳤냐 왜요 넌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라 망가지고 있는데 갈수록 더 많이 보여요 맘 아프게 돌아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대 보인다고 하면 정신 차리라고 해요 뭐 그래요 그대만 보인다면야 미친게 꼭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오오오오 어디서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랑 이렇게랑 망가지고 있는데 진짜 같은 네가 안아주는 모습 더 진짜 같은 너와 입 맞추는 눈이 오오오오 이 모든게 이 모든게 난 그리워서 오늘도 시끝뿐 미칠듯이 미칠듯이 취하고만 싶어요 오오오오 그래요 차라리 더 미쳐서 보고 싶죠 그대가 어딨어? 어딨어? 도대체 어딨어? 뭐라고 있었나 이렇게나 망가지고 있는데